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와 이래. 들어가지 말고 다 오라고.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고. 나와. 자 보시면. 자 저기 봐. 죽으니까 빨리 들어가야 돼. 들어가 들어가. 저거 빼야돼. 가라고. 떨어지라고 죽잖아 이 새끼들아. 네 자빠진다. 그래 넘어졌어. 자. 여기입니다. 오우. 우리 집골. 뭐냐 양쪽 다 이러냐. 하나. 하나 더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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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미티도 많이 배어있네요. 엄청 배어있네. 엄청 배어 wła. 응 음 으 아 벌 봐 봐 색깔 바이 풍색과 말고 어쩔 수 없어 뭐 어 표가 하더라구요 4 4 4 아 해뿐으로 부의할 그리니 무옍내드라 무붓뿐 5분간 익구 주고 이제 벌을 다 긁어내줘야 되는데 벌통이 저기로 들어올라는 거거든요 그냥 거의 다 끼웠어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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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